보람의 병원 보람의 여기로 가야지 네 저는 이렇게 돌아서 갈랄까 여기서 유턴해서 갈랄이야 뭐 이리 가면 되지 절로 갈라고 저는 이리 가면 갈지 없구나 팔팔 타야지 팔팔 타고 갈게 팔팔 타고 걸리지 네 운동화 신으셔야지 양말 신으셔야지 양말 안 신었다 냄새는 안 냄새? 네 사장님 그러면 나중에 놀러 오세요 사장님 저 갈게요 편해 보이자 이거 붙잡고 뒤에 따라가도 돼서 사장님 딱 붙잡고 네 속도가 있는데 사장님 저 갈게요 네 Celebrate 생각나서 이 expensive 저 dismiss들을 meu , 이 할머니 조 real 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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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